한글자막 by 한효정 동무들, 지금 무서운 병마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행복이 우리의 숨도 활짝 꺾어나고 있답니다 오늘도 방역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합시다 알았어 소독시간이 되었습니다 채굴성에 대한 소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독수들 아픈 소독을 하자요 떡바로 하자요 소독수들 칼거루 제향대로 종박치 우리의 표시를 우리의 선을 아침하면 안 돼요 누가 안 봐도 아침하면 안 돼요 그들까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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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운 개들아! 채운을 잴 것! 채운을 재자요 떡바로 재자요 삼십육더 일부 삼십육더 이부 술을 맥쳐 나라리 고소세자요 불색둥의 펌짱 우리 어벼눈 텅밤의 덕의 지역 정상의 지역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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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설람동무 밖에서 놀던 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면 되니 채! 난 어기동무와 제일 친한데 뭐 삐! 설람동무의 공과 손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진행할 것 손을 씻자 손을 씻자 오소오소 씻자 손을 씻자 깨끗이 깨끗이 씻자 야! 아버지 문수님의 사랑 넘친 우리 교실을 언제나 맑은 공기만 꽉 차넘치게 하자 야! 우사스스님 제 1분단은 오늘도 방역사업에서 제기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어기동무위 학굽은 언제 봐도 모범구만요 아저씨 고마운 사회주의 아우 박혀 지껴 가릴 꺼맞은 차면 우리 웃음 우리 믿고 꼭 이뤄주시든 무슨 일이 덧고싶든 다 데려가요 무슨 일이 덧고싶든 다 데려가요